네, 제임스의 수익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맵에 제임스 전문가 연결해보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뉴욕시장도 역시 변동성에 좀 휘달리는 모습이 있었고, 우리 시장 역시 체감 온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특징주 전략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뉴욕시장 그저께 상승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저도 오전에는 어제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아, 다시 시작이다. 근데 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이 맞습니다. 왜냐, 그저께 하락에서 하락으로 갔으려면 또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로 끝났다. 이 부분을 좀 좋게 보고, 그저께 25일이 뜬가요? 25일일 겁니다. 제가 아까 체크했는데, 완전 많이 올랐을 때 기관이랑 외인들이 샀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왜 샀을까요? 다시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기운 내시고, 주식은 하루하루 해가지고 쓱 내는 게 아닙니다. 기본 한 달, 기본 한 달 딱 잡으시고, 안 되면 두 달. 그렇게 이제 천천히 보셔서 하셔야지, 단타하시면 안 좋습니다. 일단 거기도 절묘하고,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성창 오토텍이죠. 성창 오토텍.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이슈가 좀 있었고,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오닉, 아이오닉5죠. 이게 이제 완판이다. 이렇게 됐다라는 소식에 이쪽에다 이제 부품을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계속해서 한 열 번의 시도를 거쳐가지고 뚫으려고는 했지만,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면,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왜 이렇게 못 뚫으냐 보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여기 물린 사람들, 여기 물린 사람들, 여기 물린 사람들. 이렇게 때문에 이 열 번을 시도를 해도, 못 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뚫는다. 그래도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OBV라고 했죠. 이거 자체가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극복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은 뭐, 크게 안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만 원까지만 보셔라. 왜냐하면은, 여기 계속 만 원은 왔어요. 보이시죠? 만 원까지 하시고, 지지대는 86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FST입니다. FST.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는데, 그 금요가 430억이다. 430억. 큰 거죠. 네, 네, 네. 큰 거죠.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저는 여기서 끝냈었겠겠죠? 어디서냐면은, 여기서 끝냈어야 됐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6월이네요.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반, 뭐야, 6개월을 그냥, 기다리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좀 나오시는 전략. 이런 데서 잡고, 아시죠? 이런 데서 잡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 올라가, 옮겨 타셔야지, 이거 여기 뉴스 나와가지고, 탔다가 그냥 6개월 이렇게, 물리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크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35,500원, 지지대는, 35,000원, 이 밑으로 가면은, 좀 느려질 거다, 다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주입니다. 근데 사실, 게임주는 잘 안 합니다. 그때 모멘텀을, 좀, 미리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뉴스는 이렇습니다. 실적 반등과 함께, 붉은 삼아, 기대감, 이 붉은 삼아,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감이 아주 큰데요. 일단은, 차트는, 그거랑 완전 틀립니다. 여기서, 여기서 끝냈어야 됐죠? 이제는 좀, 보이셔야 합니다. 어디서 끝내야 되는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실적 반등과, 붉은 삼아의 기대감은, 이겁니다. 이만큼. 이걸로 올라온 겁니다. 붉은 삼아에 대한 내용은, 몇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것도, 몇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모습 봐볼까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시장이, 어떤 좀, 하락 장세라든지, 횡보장세라든지, 이런 장세 속에서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어떤, 저기 들보다. 그래서 항상 고점일 때, 좀 나오셔야지, 이것도 6개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삼아는, 4분기에 나옵니다. 4분기. 뭐 그러면 한 3분기 때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내지는 뭐, 2분기 때,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되지, 지금의 저기는 앞서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다. 지금은 하락세다. 산입니다. 산. 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뉴스들은 죄다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개인 분들은. 아무튼, 목표가는 31만 6천 원, 지지대는 28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붉은 사막 신장에 대한 기대감에 있는, 펄어비스, 이 특징주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관심주 전략 바로 가봐야 되는데, 네오팸에 대해서는, 뭐 큰 변화 없습니까? 1일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이 이러니까, 아까 보셨죠, 막 폭들이 막 높은데, 이거는 그냥 아주 조용합니다, 옆으로. 조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만 타면, 저희가 목표한,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고, 뭐 하락상에서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초이스도 잘하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서, 초이스도 잘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60도 잡으시면 안 되시고, 일단은, 그렇게 좀, 목표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좀 기다려주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델리맵의 제임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